맨처음 그날의 난 어제만 같은데 기억하고 있을까 왜 잠시 멀리 있던 날 잠들기 힘든 내 모습 내 맘이 자꾸 널 찾던 날 어떤 맘일까 그대와 나 같은 맘일까 그대와 나 한 가진 내게 분명한 것은 함께 있어야 웃는다는 건 사랑인 걸까 너와 나 같은 맘일까 너와 나 우리가 사랑하게 됐다고 말해도 될까 감정하고 싶어서 많이 걱정했었는데 네 아 해미가 워낙 잘해서 네 해미가 워낙 잘 먹어서 네 아 네 아 네 아 가지고 노력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촬영 촬영이요? 네 아 아 세경오빠가 너무 잘해주셔서 사랑이 되게 따뜻한 것 같아요 되게 이상해요 어떤 맘일까 그대와 나 같은 맘일까 그대와 나 한 가진 내게 분명한 것은 함께 있어야 웃는다는 건 사랑인 걸까 너와 나 너와 나 같은 맘일까 너와 나 우리 사사 한 가진 내게 분명한 말하고 싶어서 아 사실 이 관람차 키스실이 저희가 이제 촬영이 그러기 전 시작부터 찍은 거라서 기억이 잘 안 나요 네 아 아 정말로 돼요 지금처럼 난 함께할래 사랑인가봐 그대와 나 시작인가봐 그대와 나 이제야 내가 할 수 있는 말 그대와 함께 나누고 싶어 사랑인가봐 너와 나 시작됐나봐 너와 나 우리와 함께 Guys tonight 우리 지만 우리